네 수요일 오늘은 정치권 토론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요 상반기에는 가급적 공공요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서는 은행 성과급 돈잔치에 대한 지적도 했고요 두 분 다 공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홍 의원님 잠깐 저는 이제 의공 의공 출신이고 우리 박상혁 존경한 의원님은 저는 이제 제가 늘공 출신이고 제가 의공 출신이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공과 늘공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죠 저는 이제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국회에 왔고 박상혁 의원님은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청와대에 잠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일단 대통령 말씀의 기본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스비라든지 전기료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어떤 경제의 영향 특히 서민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원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적자가 9조가 넘고 또 한전 적자가 30조가 넘는 상태에서 요금은 조정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급격한 어떤 인상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미친 상황에서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이신 것 같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fmc라든지 그리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었지만 어쨌든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차로 사실은 많은 수익을 올린 반면에 특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특히 뭐 또 기업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대출이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금융권의 좀 자발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공공요금에 대한 속도 조절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얼마 전까지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가스공사의 어떤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스공사의 가스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다. 한전의 전기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 막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상당 기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영세 또 중소 상공업자들이 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요금을 속도이감 있게 어떤 외국의 원자재값에 부응해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서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공공요금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자기들이 공격하다가 자기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로남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탄핵하게 진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 탓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나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은행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작년에 5대 은행의 성과급이 한 1조 3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물론 1조 3천억 원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연초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지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횡재세 도입이라도 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사실 이런 민생 문제에 관심을 대통령께서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얘기 들었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어려운 어떤 대외 환경 여건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물려받고 이런 어떤 어려운 어떤 여건에서 지금 바톤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출진흥 정책이라든지 또한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혜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탓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방금 자꾸 이제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자꾸 탓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 2021년도부터 국가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lng를 도입할 때 기준이 mmbtu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2021년 초에 mmbtu가 스팟 그러니까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이 한 10불 정도 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2021년도 초에는 80불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30불 40불 선에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가 2년 동안 계속 올라와서 그것이 고스라이니 지금 현재 가스공사 적자로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공사에서 8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딱 한 번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히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가격이 올라가면 좀 충격이 완화되고 또 사용량을 좀 조절하는 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요금을 그냥 억누르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폭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올릴 수 있는 거는 좀 올리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이번에 공공요금은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또한 이제 대중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조절하자.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정 같은 경우도 육가연동제라고 해서 발전사의 육가가 가장 핵심적인 전기 사용료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런 제도 자체를 마련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21년도 원자재값이 폭등한 시기가 바로 코로나가 가장 한창이었던 시절이었고요. 저는 물론 100%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했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스스로의 어떤 정책 행보를 발목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예전에 탓했던 것을 스스로 그런 족쇄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려면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해야 되고 정책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발목 잡게 되는 결국 그러면 피해는 우리 서민들한테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리 올라가니까요. 또 이번에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이 흥분을 하더라고요. 빚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도 역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런데 이게 금리 오르면 이자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수순이 되면 어쨌거나 은행들이 나중에 연말에 성과급 잔치할 가능성은 되게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조치는 하기 힘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전에는 뭐 힘든 겁니까? 전에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은행의 성과급이라는 게 은행의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다른데 물론 은행의 수익이 가장 큰 것이 금리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각종 어떤 투자자산에 투자를 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미 또 대출을 한 기업이라든지 가계 대출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손실을 본 어떤 상각을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선충당금을 또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서 수익이 어느 만큼 많이 발생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금리적 동향만 가지고는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홍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남느냐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처럼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이미 이익이 날 거다. 상당 부분 이익이 날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고 정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제는 결국 이것이 단순히 이자가 올랐다. 그리고 성과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민생파탄의 대가를 그걸 수치했다라는 데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들이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월 16일 날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이자 파티다. 이런 문제 좀 굉장히 지적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벌써 한 한 달이 넘도록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야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들에 다시 대통령께서 월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금리 결정의 문제는 크게 보면 외생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MC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 많은 어떤 외국의 자본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런 어떤 금리의 동향 특히 미국 어떤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물가의 문제입니다. 물가가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는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서민경제 어떤 좀 부담이 오더라도 좀 금리를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은 두 가지 국외 국내 변수에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떤 인상의 결과 결국은 이제 은행이 예대 마진의 폭이 이제 커진 그런 결과가 이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금리를 통제를 한다. 이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광화시피 이제 은행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뭐 어떤 담보대출이라든지 또 뭐 금리 자발적인 뭐 인하도 인하지만 또 기업 대출에 대한 어떤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과거에 이러니까 금리를 분명히 낮췄어야 된다. 그걸 정부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솟된 제3의 인형이 하는 금통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통제한다. 그리고 통제해서도 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민생 잘 챙기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지금 홍각준 의원님 말씀하신 건 뭐 그런 뜻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 금리 조정의 불가피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되고요. 뭐 정면으로 민생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들을 그렇고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을 꼽으라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꼽으셨더라고요. 오늘자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미 국민들의 의사로 반영돼 있어서 정부 여당이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고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은행도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대통령은 평소에 보면 자유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자유시장 경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유와 공공의 개념은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께. 특히 지금 공공재적 성격을 얘기하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관치금융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사를 통해서 은행권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즉 은행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서민금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장악하고 측근들을 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금융지지회장의 과거 모피아 출신인 임종용 씨가 금융위원장을 했던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여기에 다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끝냈어야 될 관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예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경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더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있던 자본시장 구조가 우리은행이라든지 등등 많은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구조의 금융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공의 영역이 대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관해서 정부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한 민영화를 통해서 시장에 돌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한다. 이거는 뭐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강력하게 자유시장주의자고 그것이 지금 취임사라든지 강북자리에서도 자유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은 공공재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반 제조 부분은 달리 금융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기관은 완전히 자유시장으로 맡겨주지 않고 옛날부터 특허 제도로 해서 이제 그걸 인허가를 통해서 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도 5대 시중은행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조업과 같은 어떤 자유시장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어떤 공공재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금융에 지금 현재 특히 대한민국 금융에 지금 현재 어떨 수 없는 지금 현상이고 그리고 현재 구조이다. 이런 어떤 것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상혁 의원께서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요. 저에게도 또 숙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요. 뉴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1부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